여기 보시면 미국 경제에 침체신호가 있죠. 침체신호가 있는데 주식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한 신문이 잘 정리해놨네요. 이게 9월 6일 21시 56분 기사입니다. 자, 미국의 8월 고용지표 14만 2천 명 증가 예상치 하해 실업률은 4.2%. 시장 예상치를 하해하느냐 상해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8월 미국의 민간고용 9만 9천 명 증가 3년 7개월 만에 최소폭 전부가 다 시장 기대치보다도 고용이 잘 늘어나지 않는 미국이 다소 경기가 침체되는 그런 지표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지난달 미국 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9만 9천 명 증가한 것이고 이것은 8월에 16만 1천 건 7월에 11만 4천 건 대비 상당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게 9월 5일 날 045분 미국 7월 9인 767만 건 3년 만에 최저 질서 있는 고용 둔화가 침체라고도 쓰기도 하고 고용 둔화라고 쓸 수가 있는데 어쨌든 물가는 어느 정도 잡았는데 경제가 이렇게 좀 침체되는 그런 징후들이 나오는 거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이제 주식시장에서 가격이 빠지는 겁니다. 이게 9월 4일 어제도 많이 빠졌고 오늘도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빠진 거죠. 관련 기사를 보게 되면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비농업 부문 고용이 14만 2천 명 늘었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시장이 예상했던 16만 치를 하얀 수치고 상당히 큰 수치죠. 하얘 폭이 지난달에도 미국 노동시장이 7월에 이어 가지고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제 오는 9월 17, 18일 금리 인하폭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바로 이번에 고용지표가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미국의 연준은 우리 한국은행처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물가를 잡는 것이고 또 보조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인데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혔는데 이제 고용이 침체가 되니까 이자율을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좀 부양을 하는 거죠. 앞서 시장에서는 신구교용이 10만 건으로 밑으로 떨어지거나 실업률이 4.4에서 4.5% 이상으로 올 경우에 빅컷 한 번에 0.25%포인트를 금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고 곱하기 2.0.5%포인트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런들 금리를 낮추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예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이런들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0.5%포인트 2배 정도 이런들 그렇게 낮추게 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아니죠. 그것은 미 연준이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그런 종류의 신호를 정권시장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권시장이 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진짜 침체무왕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보시면 경기가 둔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침체 수준은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미 연준이 통상 예상치인 0.25%포인트보다도 2배인 0.5%포인트 이나를 단행하게 되면 미국의 주식시장에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고 미 연준이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잘못된 시그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시에 충격을 주고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0.5%포인트 2배를 이렇게 낮추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예상치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변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미국의 나스닥 지수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형 우량주 500개를 모아서 지수로 만든 s&p500이지 않습니까 s&p500 5600대에서 5400대로 지금 밀린 거죠. 이게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 이렇게 내려가지고 조금 올랐습니다. 4시부터 5시에는 오후 3시 4시에는 그러나 쭉 내려온 겁니다. 5500대에서 5500대에서 그 다음 이게 이제 5일간입니다. 5600대에서 시작해서 지금 5400대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것은 이제 1개월치입니다. 이 엔비디아는 이게 엔비디아는 미국의 아주 3조 달러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네요. 시장 가치가 3조 달러에서 2조 5천억 달러 5천억 달러가 날라가 버렸네요. 엔비디아 주식이 한 달 동안 피 끝에 한 130불 수준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지금 떨어진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 가장 인기 있는 주식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금리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정리정돈을 해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오늘 조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그래서 케이팝 같은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은 참 대단한 자료입니다. 매경이 참 여러분들 잘 자료를 만들었네요. 해외 주식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치가 좀 이렇게 어렵게 되더라도 개인들은 살아남는 사람은 다 살아남겠죠. 일본하고 경제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렇게 거의 여러분들 20배 이상 정도로 해외 주식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진치적이고 공격적인 거죠. 이거는 뭐 839억 불 정도를 투자를 하는 거니까 개인이 다 자기가 살 길을 찾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 났습니까 본인이 원하면 전 세계 주식을 다 살 수가 있으니까 본인만 똑똑하면 대단한 그런 민족입니다. 제가 봐도 이렇게 클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게 한일 비교를 해놓으니까 야 입이 딱 벌어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공격적이구나.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자기 돈이 걸렸으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MZ세대가 많을 것 같고 숫자로 보게 되면 돈은 이제 MZ세대보다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이 많으니까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여기